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오늘은 보톡스 필러 윤곽주사 등의 차이점과 얼굴이 작아지면 왜 피부 처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톡스 필러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양도 비슷하고 해서 일반인들의 경우 그 차이점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톡스는 일시적이잖아요 영구적인 필러 없나요 좀 오래가는 필러로 하고 싶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톡스의 작용과 필러의 작용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필러가 얼마나 오래가나요 동영상에서 저의 손등에 9가지 종류의 필러를 2013년도에 넣고 약 5년 이상 경과관찰 해본 것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필러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러 회사에서 6개월 1년 간다고 하지만 그 놓는 방법에 따라 위치에 따라 또 필러의 종류에 따라 상당히 오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러가 금방 흡수되는 줄 알고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뭐 풀 페이스 필러를 얼굴에 이렇게 자꾸 맞다보면 어 자꾸 그 해가 갈수록 문 페이스 처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처럼 이렇게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효과 측면에서는 풀 페이스 필러를 어 자꾸 맞으시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그럼 필러가 나쁜 것이냐 어 저는 지방이식 전문 병원으로서 본인의 지방세포인 자가 지방이식을 선호하긴 합니다만 자가 지방이식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채취를 하고 또 그 지방을 정제를 해서 다시 주입을 하는 이런 세 단계가 최소한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만 필러는 넣기만 하는 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얼굴 주름을 없애는 보톡스의 효과는 보톡스가 이렇게 구기고 펴고 구기고 펴고 하는 작용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주름이 덜 생기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축소하는 효과의 작용은 골격근이라 그래서 광대뼈와 턱뼈 사이에 있는 골격근인 저작근을 마비시키게 되면 그 저작근이 줄어들게 돼서 얼굴 축소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비유를 들면 우리가 다리를 다쳐서 다리의 기부수를 한 두 달 정도 하게 되면 다리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골격근이라는 것은 자꾸 운동을 해서 그 기능이 유지가 되고 부피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운동을 못하게 하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근을 움직이지 못하게 보톡스로 마비시키게 되면 턱 근육이 줄어들어서 하관 축소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톡스의 효과가 2001년도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 발표되고 나서 2001년도 당시에 저도 보톡스를 맞아 봤습니다 맞아 봤는데 저의 얼굴은 근육이 발달 물론 근육도 발달되어 있고 뼈도 크고 하지만 얼굴 살이 많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뒤에 근육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앞쪽에 얼굴 살이 더 과도하게 보여서 볼쳐짐 현상으로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뒤턱 앞턱 중간턱 이 중에서 뒤턱만 없어지니깐 볼쳐짐이 나타나서 저는 그 이유로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얼굴 축소 효과가 있다고 해도 사람마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얼굴 살을 줄인다는 윤곽 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지방이식이 영구적일 수 있나요? 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포 자체는 현미경으로 이뤄보면 포도송이처럼 아주 연약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톡 이렇게 뭐 건드리기만 해도 그게 다 터져 버릴 정도로 약한 세포입니다만 사실 지방세포의 기능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 저장한 곳에서 빼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로 살을 빼기가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윤곽 주사나 어떤 주사라 하더라도 그 지방세포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약물은 현재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윤곽 주사나 어떤 주사를 지방세포에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포가 줄어들기보다는 지방을 싸고 있는 결체조직이라든가 콜라겐 등의 합성과 분해에 영향을 끼쳐서 그 조직 자체가 좀 딱딱한 지방세포가 있고 결체조직이 딱딱하다 그러면 이 결체조직이 좀 물렁물렁해져 가지고 뭐 이렇게 딱딱한 버터 같다면 약간 좀 오일리한 이렇게 물렁물렁한 살이 될 뿐이지 이 지방세포의 자체는 줄어드는 게 아니겠습니다 또한 윤곽 주사는 얼굴에 부기를 빼는 효과가 있는데 피부를 물먹은 스폰지라고 생각을 하면 윤곽 주사를 놓게 되면 스폰지에서 물을 이렇게 수건에서 물을 짜듯이 꽉 짜게 되면 이렇게 물먹은 스폰지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굴 축소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피부는 칙칙하고 탄력이 좀 떨어져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곽 주사 부작용이 좀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군데군데에 폐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그 폐임 현상은 이렇게 그쪽에 물이 아주 많이 빠진 상태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지방을 빼는 주사 지방을 줄이는 주사는 없습니다 만약 지방을 빼는 주사가 있으면 저부터 맞고 싶은데 그런 주사들이 2000년대 초반에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굴에 맞아 봤습니다 제 얼굴에 다 맞아 봤는데 그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효과 있는 약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미국 CNN이나 그런데 막 브레이킹 뉴스로 한국에서 지방세포를 줄일 수 있는 주사가 나왔습니다 하고 해외 토픽으로 소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뚱뚱한 사람들도 다 그 주사를 맞아서 날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곽 주사나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맞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보톡스를 맞아서 어떻게 얼굴 축소 효과가 나는지 그리고 윤곽 주사의 작용과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윤곽 수술을 하고 나서 볼살 처짐이 오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